로아야, 오늘 엄마 친구들이랑 놀고 올거야. 아빠랑 잘 놀고 있어? 잘 할 수 있지? 응? 1시간 뒤에 먹이고, 이번에는 이따가 낮잠 자고 나서. 빨리. 닭죽에. 먹고 치크치크 시키고, 장난감이랑 치크하시고 놀아주고, 아비가 로아 옷 골라서 코디해. 응, 알았어. 엄마 신난 거 같아. 엄마 나도 올게. 왜 너 엄마 보는 거야? 아빠랑 재밌게 놀아. 안녕. 빠빠. 빠빠. 응, 갔다와. 응, 갔다와. 응, 갔다와. 응, 갔다와. 응, 갔다와. 잘 가고 있어? 응. 고기 있는 거랑 밥이랑 같이 넣어서 대피라 했나? 응. 대피 합쳐서 먹여서 먹는 거지. 응. 이웃이 근데 지금 먹여? 응. 놀다가 지금 먹는 거지. 배가 별로 고프다고 안 하네. 분유도 세 번 먹여야 돼. 응. 알았어. 뜨리로 다 먹여줘야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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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자, 아빠랑. 응. 오, 빨리 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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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. 짜잔. 응. 응. 치크 치크를 해볼까? 딸 한털 넣고. 치크 치크. 치크 치크. 푹가 푹가. 치크 치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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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. 나가자. 응. 응. 그래. 라인아 맘마를 먹어, 로아야? 좀 떨네... 혜연아 좀 뚫뚫뚫니까 다시 빠를게 응? 응? 혜연아 혜연아 응?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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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Yun 너무 오래 걸려도 돼 쟤는 영어는 무슨 일이야? 잘 먹네 쟤는 영어 줄어들고 쟤는 영어 쟤는 영어 잘 먹네 쟤는 영어 쟤는 영어로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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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깐만 응 치카치카 하고 있사 앞에 찍어 먹고 있사 우리 밥 먹으라 그리고 밥 먹으라 응 응 응 응 로아가 당근을 뽑았어? 짠! 하늘색 당근을 뽑았어요 누구일까요? 로아가 당근을 뽑았어? 짠! 하늘색 당근을 뽑았어요 누가 먹을까요? 덮어? 그 앞에 개미가 두 마리가 있어 덮어? 동글동글한 공을 누가 가져가 놓을까요? 거북이 두 마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짠! 짠! 바이바이 여보세요? 어 어 나 이제 집을 가려고 목욕했어? 아니 아직 엄마 들었어? 엄마 들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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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야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? 응 응 뭐 했어? 로아 응 엄마 오라고 빨리 응 알았어 로아야 엄마 갈게 조심해서 와 어 넵 로아 누구냐 어 로아야 도로야 진짜 로아 호기 좀 왔어 드디어 엄마가 왔어 로아야 드디어 엄마가 왔네 방금 했어요 지금 옷 입고 있었어 엄마 기다렸어 좋아 오늘 고생했어 내일은 엄마 아빠랑 새내게 놀자 내일은 새내게 놀자 엄마한테 고생했다 고생했어